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랑합니다 4천년 역사에서 처음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재현 국회의원을 뽑는 자유선거 정말 좋은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현 국회가 만든 대한민국 위대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완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문재인 대통령 이상합니다 청와대가 수상합니다 북한 핵무기 절대 안 됩니다 북한 핵무기 배기하라 태영호 공사와 탈북동포 3만 2천명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북한 동포 2,500만과 탈북동포들을 보호하는 북한 인권법 준수하라 북한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물러가라 울러가라 우리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과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북한을 추정하는 김일성 주의자는 모두 석 울러가라 울러가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사랑합니다 우리 경제 망치는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소상공인 저 앞에 여러분 보시지만 저기 텐트가 바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서명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 앞에 현대해상화재 앞에 여러분 가실 때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 알바생 서민경제 다 죽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와서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이 빈자리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이 광화문 광장에 꼭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이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상징거리에 꼭 세웁시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통일을 꿈꾸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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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기자